아이브의 특별모델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 장문영이다. 제일 좋아했어. 진짜. 요정이들아, 요정. 진짜 요정이야. 조승희 다른 표준 처음 나왔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근데 진짜 생각보다 가깝긴 했어요. 예뻐요, 예뻐.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너 진짜 셀럽이다. 귀 크면 뭐해. 품기로 뭘 듣는 거야. 귀값을 아예 못했어. 나 이때로 시간 돌리고 싶어. 이게 시상식의 꽃이지. 바보, 바보. 그게 뭐가 중요하니. 코쿤 내게 오전히 후 빠졌던 게 중요하니. 나 이거 따로 저장해서 핸드폰에 갖고 있잖아, 지금. 방금 가사에 형 이름 나왔어. 아, 어떻게 해? 코쿤 내게 빠졌던 게 중요하다고. 코쿤 내게 빠졌던 게 중요하다고. 아, 진짜? 아, 부럽다. 왜 내 이름 안 불러주고. 이 이후로 모든 멤버가 내 이름은 안 돼. 아, 부럽다. 두 번, 세 번 피곤할게. 자꾸 질문하지 마. 내 원핑이 뭔지 알아 바로. 전현부 선배님! 전현부 선배님! 아, 좋겠다. 아, 하루 붙잖아. 즐거웠어, 즐거웠어. 아, 또 잡아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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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lkien 넌 너무 실망이다, 진짜. 우리랑 있을 때 있는 표정이 아니잖아. degradation 거의 최고전을 보는 것 같아. 천 년의 미소로 모습. 천 년의 미소를 보고 있었는데. 아니, 누가 보면 네 이름 가사에 나오는 줄 알고 있어. strange events 내가 제일 왜 이 페이커 пят', What's up to you like?